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오늘은 스테인버그의 가상악기 할리온소닉의 무료로 추가해서 쓸 수 있는 피아노 음원 두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단 스테인버그.net 사이트로 들어오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신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항목을 오시면 이렇게 로우파이 피아노라고 하는 항목과 노블 피아노라고 하는 항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지금 현재 무료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버그니까 큐베이스 대표적으로 잘 아시죠? 근데 큐베이스 외에 로직 또는 다른 DAW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스테인버그 가상악기 자체를 로직이나 그 외에 DAW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게 된지가 사실 오래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큐베이스 내에서만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료로 그 어떤 DAW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지금 음원들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또 레지스터하신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우파이프 피아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써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무료 배포한다는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무료 배포한 지가 몇 달 됐어요. 그래서 뭐 잠깐 그냥 무료 배포하는가 싶었는데 계속 무료 배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무료 배포하리라는 거는 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금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는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일찍 받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한번 설명을 쭉 보시면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로우파이한 어떤 질감의 피아노 음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개성 있는 피아노예요. 완전히 깨끗하고 아주 뭐 음질 좋은 뭐 퓨어한 그런 스타일의 피아노는 아니고요. 요즘에 뭐 개성 있는 그런 레트로한 어떤 음악 장르에 넣기 좋은 그런 피아노 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소리도 나중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 이제 샘플도 있고요.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별것도 아닌데 설치 방법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차근차근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일단 가장 위에 있던 요걸 누르면요. 여러분들한테 액세스 코드를 무조건 발급해 주는데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누르면요. 보세요. 요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죠. 로우파이 피아노를 쓸 수 있게 뭐 걔해서 뭐 너의 이메일에 보냈으니까 뭐 어쩌저쩌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면 바로 이게 뜨고요.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인을 하라고 뜰 거고요. 로그인할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을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화면을 보신 다음에는 바로 이메일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메일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보시면은 요렇게 스테인버그 해가지고 로그인 피아노에서 다운로드 now 하고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액세스 코드가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세스 코드를 넣으면 되는데 어디에 넣느냐? 조금 이제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그 설명이 있던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다운로드에서 액세스 코드를 이제 이메일로 받았죠. 그러면은 이메일을 받은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먼저 받는 겁니다.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큐베이스를 구입하셔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큐베이스를 안 쓰고 로직이나 다른 DAW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윈도우용은 윈도우용, 맥용은 맥용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받아서 인스톨 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요. 가동을 할 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인버그.NET 지금 여기 사이트에 가입할 때 만들었던 계정으로 그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뜨느냐? 이렇게 뜹니다. 이게 바로 이제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입니다. 이런 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떠야 되고요. 요거부터 맨 처음에 설치하시는 게 먼저고요. 큐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냥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고 로그인까지 이제 끝내 놓으세요. 그러면 다시 설명서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클릭 카테고리에서 VST 인슬먼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 온 로우파이 피아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최초로 이제 할 때 뭐 이렇게 해도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은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설치하는 그 과정을 복귀해 보면요. 여기서 여기 엔터 유어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방금 이메일에서 받았던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액티베이션 코드를 이제 발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로우파이 피아노가 마이 프로덕트 다운로드라고 해서 여기에 생성될 수도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생성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었는데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넣고 나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글에 있던 설명 그대로 VST 인슬먼트 N 플러그인 들어가셔가지고요. 쭉 여기 다 유료로 파는 겁니다. 다 유료들인데 여기 무료로 이제 쭉 보시면 L 찾아가시면 L 로우파이 피아노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미 큐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큐베이스 안에 설치가 되어서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직이나 DAW 프로그램을 다른 거 쓰신다 하는 분들은 이거부터 먼저 설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우파이 피아노가 독자적인 가상학기 아니라 할리온소닉에 추가해서 쓸 수 있는 피아노 음원이기 때문에 요것만 다운로드 해봐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설치까지 다 끝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다운로드해서 인스토러머 할리온소닉 SE3 먼저 설치하라. SE가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앤 레지스터 해가지고 로우파이 피아노를 이제 아까 여기 그 두 개의 항목이 있었죠.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DAW 프로그램을 가동한 다음에 할리온소닉 SE를 열고요 먼저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오픈 로우파이 피아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음원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레지스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후에 실행하고 나면은 레지스터 그 과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댓글 같은 걸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가 최초에 한 번 해버리면은 그 다음 과정을 복귀할 수가 없어요. 제가는 이미 무료로 받아서 몇 달 전에 레지스터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들 일일이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렸고요. 최초의 로우파이 피아노는 다운로드 SS 코드를 이메일로 받는다. 이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뭐랑 다르냐? 아까 최초에 설명했던 노블 피아노랑 달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로우파이 피아노 아니라 노블 피아노도 무료라고 했죠?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요. 어쩌고 저쩌고 설명되어 있고요. 누구나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프리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DAW 그러니까 가상학기가 VST는 QBS죠. AU는 로직죠. AAX는 프로툴 쪽이에요. 누구나 그냥 다 쓸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대신 스테인버그 아이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퍼스널 액티베이션 코드를 받아가지고 써야 된다. 무료로 쓰더라도 액티베이션 코드를 다 발급해 주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음원을 한 번 들어볼 건데요. 들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게 옛날에는 이런 걸 가동하기 위해서 동글키가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QBASE를 가동할 때도 그렇고요. 가상학기를 돌릴 때도 무조건 동글키가 있어야지만 돌릴 수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QBASE가 인증 시스템의 과도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QBASE 12가 곧 나올 건데요. 12가 나오면서 이 동글키를 없앨 거라고 공지를 했거든요. 아예 그래서 동글키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에서 인증을 할 거기 때문에 가상학기들은 이미 지금 동글키 없이 인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서버에서 인증할 수 있게 아예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글키가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걸 쓰려고 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동글키가 있어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무료로 배포해도 빛 좋은 계산을 구했어요. 로직 쓰는 분들이 QBASE용 동글키를 뭐하러 구입을 해서 쓰고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냥 동글키 없이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지스터 과정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쭉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로우파이 피아노는 다운로드 SS 코드를 받으면서 시작인데 이 노블 피아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전에 스테인버그 다운로드 어시스턴트를 들어오시면 로우파이 피아노 밑에 쭉 보시면 N, N 조작하면 여기 있습니다. 노블 피아노도 같죠? 이렇게 노블 피아노 그리고 할리언소닉 SE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없는 분들은 이거부터 설치하시고요. 노블 피아노도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 안 쓰면 이거는 음원이 추가이기 때문에 요건 가상 악기라 설치가 이제 되는데 요거는 딸랑 그 음원 파일처럼 뭔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애매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냐면 제가 이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VST 사운드, 뭐 VST 사운드. 저는 지금 맥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 분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이는 게. 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너무 간단한 게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것도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이 VST 사운드, 그러니까 할리언소닉의 음원이 담겨있는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변경하고 하시지 않았다면 임의로 변경하고 이런 분도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라이브러리로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렇게 파일처럼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설치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더블 클릭. 이것도 더블 클릭하시면은 로우 파이 피아노 설치, 그 다음에 노블 피아노 설치.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그거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큐베이스에서 먼저 열어놨어요. 큐베이스에서 가상악기 할리언소닉 SE3를 먼저 부르시고요. 여기 보면은 All Instruments Set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검색하셔도 나오는데 어느 게 그거야 한참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로우 파이 피아노, 노블 피아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레트로한 그런 사운드예요. 로우 파이 한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브로큰 튜브, 라디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케빈 인더우드, 이런 사운드예요. 지금 소리를 제가 연주하면서 다 들어보긴 뭐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가지고 한번 쳐보시고요. 조금 개성 있고 매력적인 사운드예요. 정말 리얼하지는 않아요. 리얼한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대신 개성 있고 특색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블 사운드는 조금 더 음원이 몇 개 없어요. 딸랑 3개밖에 없죠? 대신 노블 피아노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았던 적이 있던 스피파이어 오디오에서 무료 배포하는 랩스에서 담겨있는 피아노 음원과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예요. 노블 피아노. 아까 페어리테일은 약간 동화 같은 피아노고요. 약간 먹먹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소프트하고 조금 이렇게 무슨 챔버 느낌 나는 그런 피아노 음원으로 쓰기에 좋겠더라고요. 이거는 달랑 3개밖에 없어가지고 음원이 몇 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용량은 이게 더 커요. 사실. 그리고 로우파이어 피아노는 이렇게 음원이 좀 여러 가지 그나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큐베이스는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로직 쓰는 분들이 또 큐베이스만큼 많죠? 그렇기 때문에 로직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로직에서 불러온 겁니다. 로직에서 가상악기, 외부 가상악기, 서드 파티 가상악기 불러들 그대로 불러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로우파이어 피아노, 노블 피아노 두 똑같죠? 뭐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뭐 그래서 큐베이스에 쓰시든 뭐 스튜디오원이나 소나나 아니면 프로트리나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불러와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할리온소닉 SE3도 무료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로우파이어 피아노, 그 다음에 노블 피아노 두 개 다 무료로 추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무료 배포한다는 얘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무료일지 아니면 어떤 기간 이후가 되면은 유료로 판매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 보시고 이런 피아노 음원이 필요하시다. 또 할리온소닉을 어디에서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큐베이스 쓰는 분들은 이미 있으시겠지만요.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은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니기였습니다.